귀히의 일본 괴당 욕실의 구멍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20대 후반의 사토미가 얘기해 준 일입니다. 이모, 무서운 얘기 수집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진짜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 들어보실래요? 라고 그녀가 저에게 자신이 겪은 얘기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사귀었던 남친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이 통과하고자 여러 맨션들을 찾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마침 딱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을 보자마자 이곳이다 생각한 두 사람은 너무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세밀한 곳까지는 볼 생각도 안하고 덜컥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하고도 매우 가까워서 바로 서둘러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후 자세히 집안을 들여다보니 욕실벽에 커다란 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손잡이 같은 것도 달려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뭐지? 처음 왔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수납공간 같은 건가? 에? 여긴 욕실이잖아. 습기 때문에 다 젖어버릴 텐데 됐고 일단 열어보자. 손잡이 같은 것을 잡아당기자 덜컥 하더니 그게 열리는 겁니다. 열린 안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간이 컸습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들어갈 만한 높이와 깊이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상하네. 안쪽에 콘크리트도 다 나와있어. 의문에 빠진 두 사람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걸 몰랐었는데 처음에 설명도 제대로 들은 게 없으니 좀 봐줘요. 하지만 둘은 여자분인 부동산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은 후에 그 공간을 그냥 쓰기로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죄송해요. 저희도 설명이 부족했네요. 여기는 그냥 편한 대로 쓰세요. 받침태 같은 걸 써서 안에다 샴푸나 목욕용품 같은 거 넣고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사토미 씨는 그럼 받침대를 사서 그렇게 쓰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남친이 이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어때?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더랍니다. 이 문을 닫으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와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뛰쳐나오는데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사토미에게 야! 너 뭐하는 거야? 하며 화를 냈습니다. 사토미는 아, 화났어? 미안 미안 장난이었는데 잘못했어. 괜찮아? 라며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남친이 그 구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토미가 일이 늦게 끝나 귀가가 늦어지고 남친은 일찌감치 일을 끝내고 먼저 집에 오게 된 날 사토미가 다녀왔어?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고 들어봤는데 어서와 하며 답을 하는데 소리가 먼 곳에서 들리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응? 어디 있어? 어디야? 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그 욕실의 구멍 속에 남친이 알몸으로 들어가서 머리만 빼꼼 내놓고 어서와 라고 불쾌해진 그녀가 남친에게 뭐라 하자 쭈뼛거리며 나왔습니다 뭐하러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사토미가 물었더니 남친은 해죽거리면서 그냥 너도 한번 들어가 봐 싫어 무섭다고 들어가 뭐래도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매일을 그 속에 남친이 들어가 있곤 했었는데 점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들어가라고 왜 아직도 안 들어가는 건데? 응? 내가 들어가라고 말했잖아 사토미는 점점 그 맨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친의 모습도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엔 참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인상을 쓰면서 너도 저기 들어가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라고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닫았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밤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밤에 집에 돌아온 사토미가 다녀왔어 하니까 또 욕실 쪽에서 어서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오냐? 또 거기 틀어박혀 있는 거야? 생각하면서 됐으니까 빨랑 나와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로 간 사토미는 그 구멍의 문을 봤는데 닫혀 있는 겁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잖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빙 하는 바람소리만 들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토미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바람소리도 사라지고 아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친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사토미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녀는 남친의 지인들에게 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모르겠다는 대답 외엔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집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행방불명인 건가? 라고 생각한 사토미는 급기야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옵니다 그것도 제자리에 앉아서 아주 잘 이야기를 듣던 제가 사토미에게 묻습니다 그럼 다행인 거잖아 제대로 일도 하고 있고 평소랑 다른 게 뭐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길 예? 이상하지 않아요? 짐도 집에 다 있고 가라입이 롯도 거기 다 있는데 웃기잖아요 그 이후로 그와 결별하기로 생각한 사토미는 남친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도 그 집을 나갈 거고 남친도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 그의 짐을 좀 가져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친 엄마가 와서 짐을 다 빼갔어요 저도 더 이상 그 맨션에 살지 않고요 이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사토미가 그 남자를 다 잊었겠구나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토미가 말하기를 근데 이모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말하는 게 무서워서 착신 거부를 해놨거든요 근데도 전화가 와요 그 사람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하고 절대 문자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요 그 사람이 슬슬 전화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토미의 스마트폰이 울리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고 있는 저에게 사토미는 왔네요 받아보실래요 하면서 제 귀에다 전화기를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라고 이제 슬슬 들어갈 때 안 됐냐? 너 아직도 거기 들어갈 생각 없는 거지 들어가라고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